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마지막 계셨던 데고 또 고종 황제 인산때 아시다시피 1919년 대한문 앞에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백준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귀하게 고종 황제 친손자이신 이석궁이 오늘 그러니까 의친왕의 아드님. 또 이석궁은 한때 가수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왕족들한테 좀 요새 같은 왕따도 됐어요. 왜냐하면 황족이 어떻게 딴 딸아 너를 부르냐 해서 비둘기처럼. 뭐 생각 따라서는 한번 이렇게 해줄는지도 모르겠지만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한번 하면 카르소처럼 카르소가 세계적인 가수 카르소가 메트로폴리탄에 156번 나오는데 아직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갔다가 그 웨이터가 카르소의 유명한 왕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그 자리에서 무반주로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외꼽을 한번도 부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니가 세계적인 가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쓰는 것은 목소리고 이 요리사는 요리로 세계적인 명섭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문화를 지키고 특히 덕수궁을 잘 지켜서 고종 황제의 어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 특히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같이 오늘 공동 주최한 행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소궁은 자기 할아버지로 생각하더라도 여기 와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와 부탁에 이걸 해서 비둘기처럼 거쳤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960년대에 아버님의 친왕의 여덟째 아드님이 적수궁 저쪽 연말 옆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친왕 문화편 자주 들렸습니다. 서울에 살 때. 그리고 함령전에서 1919년 1월 21일 날 거종 황제가 붕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고 조선의 대한민국의 중심 부분이 있죠. 바로 뒤에 있는 영국대사관 자리가 조선왕조를 일으키신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두째 부인 강비 지금은 정룡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묘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룡궁에서 그 강비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막내 아들 방석이를 왕으로 모시다가 왕제의 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영국대사관 자리를 모았는데 그게 해방이 되고 나서인지 전서부터인지 영국대사관이 들었어도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만 오늘 우리 김정규 이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머리 전주에서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 바르는 비둘기집은 이제 지금 결혼식만 몇천 번을 불렀더니 국민 가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라고 비둘기집을 부르기 전에 먼저 멋있는 노래를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나오는 에델바이스라는 하얀 알프세의 눈빛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아름다운 나라 꽃 피어라 피어라 삼천리에 피어라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영원히 피어라 비둘기집을 하나 부를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노래방에 가도 있잖아요. 같이 부르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넘풀 무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내 아리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색을 노래해 즐거운 엉달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람 여권을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 순서가 갑자기 바뀌었지만 저희 또 밝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리꾼 이혜린 선생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앞에서 너무 멋있는 노래를 해주셔서 제가 무대에서 노래하기가 너무 떨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과 마지막 곡 흥겨운 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리랑 연곡 준비했는데요. 함께 아시는 곡 있으면 박수치면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아르라고 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교서 비밀서 그게 지혜를 터득하려고 하면 5단계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첫째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 두 번째는 있어요. 듣는 거. 듣는 거. 거의 우리나라에 불구하고 이렇게 스님도 많이 계신다만 참선의 경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세 번째는 가슴에 품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번째는 그걸 실천에 옮기고 그다음은 나누어라. 국내제청장 정재숙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이 매는데요. 한 절 올리겠습니다. 여기 저 네 분 되니까요. 네 번 하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작년에는 15일이었어요. 월요일이. 10월 15일 날 제가 갓 청장된 어리버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반 넘어는 내가 다 인터뷰하고 취재했던 분이네. 이렇게 잘난 척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라 보니까 다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된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작년에는 제가 초대받았지만 올해는 우리 김정기 이사장님하고 청장하고 공동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제가 1년 은하재청장 일을 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은하재청이 살아있게 만드는 바로 기억들이시더라고요. 고급들이시더라고요. 의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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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험험한 자 들려오는 넌 원인 도량도 많아 지금 요새 목이 좀.. 제가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8월달에 그래서 꼼짝 묻어야 하는데 오늘 이 좋은 햇살 속에서 그냥 한번 두 자리나 살짝 읊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가위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철이 들 수밖에는 젊은 날 떨꽂히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익을 수밖에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눌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게 써놀다 기슬게 써놀다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나를 가서 아름다워드라고 말하리라 가서 아름다워드라고 말하리라 이 밝은 난 여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유꽃 유꽃 유자나무 강강술래 연세가 안전해 강강술래 아 또 역시 어릴 때는 강강술래 저세소리 해껏 많은 강강술래 신임이 되고 온게 강강술래 어르심만 따라간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따라 따라 막내따라 강강술래 태기 잠자고 곱게 꺼라 강강술래 오도 험탐구 밑장동에 강강술래 가진 창석을 걸어 오줌마 강강술래 뛰어보세요 뛰어나보세요 강강술래 식품 마당이 높아지게 강강술래 먼 데사람 듣기 좋고 강강술래 몇사람 보기나 좋게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달맞이 놀까 강강술래 강강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6월 6월 7월 100중 강강술래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철레철레가 잘 논다 오와세기 철레기 오구 남생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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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둑둑둑둑 술 씌고요 휘저가 땀 다 부정 씌고 개골이 개골을 전 황주간의 왕계골 꽉골을 사줄려면 양파를 떡두고 비난의 왕족을 떠듬어 개골이 개골을 전 황주간의 왕계골 왕계골을 사줄려면 양파를 떡두고 비난의 왕족을 떠듬어 옹 옹 옹 옹 낭 옹 오라디아 강강군네 강강군네 3대 독자의 아들 강강군네 우리는 모두 잡아요 아들 귀에 아진대 대령 먹일라 잡았네 옹 옹 옹 낭 옹 오라디아 뒷동산 콤봉장 강강군네 강강군네 3자씨 고통을 받아 3방치 손에다 들고 눈맛이 갑자기 잘 논다 옹 옹 옹 낭 옹 나오라디아 지장쌀 청졸편 막내딸 오기만 기다려 포리개떡 채개떡 해놓고 며느리 오기만 기다려 싸우기만 기다려 옹 옹 옹 옹 낭 옹 오라디아 행두나무 밑에 한 쌍을 놓았네 아이고야 우찌 총각 밥반찬이 되었네 독수리밥이 되었네 옹 옹 옹 낭 옹 오라디아 황 강강수울래 황 강좌 황 강 answers 으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아지의 패 finding 리운소의 패ia 아리에 유튜브 psy 자유도 군산 청호영 자 어디 걸지완고 참 자 자 자 구라이 왓지 청 청 청호영 자유도 군산 청호영 자 청 청호영 자유도 군산 청호영 청 청 청 청호영 자 유도 군산 청호영 자 청 청 청 청 청호영 자 유도 군산 청호영 자 어디 걸지완가 참 자 자 자 꼴치와 새 박가리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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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이다! 자 보세요 우리 소소님은 소소! 하나 둘 셋 퐁이다! 퐁이다! 소소 형아 우리 소소님 소소님 한 방스로 양쪽 그냥 남궁성에 진삼색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예 들어갑시다 들어가십시오 하하하하 이거 잡았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 40까지는 자 여긴 영상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하하하 유사 수고한 신화 잠이 자 두 개 한글자막 by 한효정